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5일 수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미국의 장마감 한번 봅니다. 다우 최고치도 경신했습니다. 다우만 0.59% 상승했어요. 36,799, 37,000 넘어가겠네요. 또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1.33% 하락을 했습니다. 15,622 또 S&P500은 아주 조금 어제 최고치 경신하더니 0.06% 하락해서 4,793 어제 4,796이었거든요. 4,791, 4,793, 4,796 이렇게 최고치 경신해 오다가 다시 4,793, 3포인트가 떨어진 상태예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45% 하락했는데 아직 4,000대예요. 4,900입니다. 1년간을 본다 그러면 1년간의 S&P500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년 동안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다음 나스닥, 그 다음 S&P500 이런 순으로 상승을 하는데 그동안 1년 동안 보면 나스닥은 22% S&P500이 29%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7%나 상승을 했습니다. 뉴스들 보면 S&P500 전망이 올해는 6%에서 11% 상승 정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당히 심각한 정도예요. 미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하루 100만명이 넘게 확진됐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아마 한 나라가 하루에 100만명 넘어가기는 처음일 겁니다. 코로나 문제죠. 또 연준에서 올해부터 금리 인상을 또 계속한다고 그러죠. 또 고물가, 지금 인플레이션도 심한 상태고 그래서 올 1년은 작년, 그동안 3년 동안 2018년도에만 마이너스고 19, 20, 21, 3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해왔거든요. 올해는 그동안 작년처럼 성장은 어려울 것이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내년 걸 보면 모건스탠리가 가장 낮게 잡고 있어요. 예상을 4,400 오펜하이머가 가장 높게 잡았습니다. 5,330 올해 말 평균으로 보면 4,985 4,985면 5천이 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4,985? 오늘 현재 4,793이니까 오늘 수치로만 따져도 지수 겨우 올해 연말까지 약 4%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밖에 없습니다. S&P500이 2019년도 1월 4일 그때 2,530일이었어요. 2,500 그리고 작년 말에는 4,766으로 마감하고 지금 4,793이거든요. 3년동안 88% 상승했어요. 그동안도 보여드렸지만 3년간 그러면 19, 20, 21 3년동안 계속 올랐죠. 2018년도 마이너스였고 SOXX가 254% 그러면 3.5배 3년만 3년간의 필라데비아 반도체 ETF에 투자하면 3배 반의 재산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QQQ는 159 그러면 2.6배 SPY 기준으로 하면 92%예요. 10년간은 항상 보여드렸었어요. 10년간은 SOXX 1000%가 넘어가요. 1016 QQQ 610% SPY 281% 결론은 지나고 보면 그때가 매수 기회였다. 이것은 항상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하루에 축구 확인 마음대로 하세요. 궁금한 궁금한데 뭐 축구 보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봅니까? 마음대로 보세요. 보고 싶으면 1시간마다 보셔도 되고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3번 봐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다고 궁금한데 어떻게 안 봅니까? 마음대로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주가가 오르내립니다. 매일매일 하루에도 계속 오르내립니다. 주가의 등락에 마음만 흔들리지 않고 멘탈만 강하다 생각한다면 하루에 궁금하세요. 마음대로 보셔도 됩니다. 대형주 보면 모두 하락 마감했어요. 애플 1.27% 하락 179.7 179달러로 떨어졌어요. 애플이 3조 달러가 되려면 182.85 그러니 반올림하면 183달러가 돼야 돼요. 138달러 그런데 지금 1.27 다시 떨어져서 182달러였잖아요. 다시 179.7달러 떨어졌어요. 테슬라도 4.18% 하락에서 1149달러 또 엔비디아도 2.76% 하락에서 292달러로 떨어져인 상태입니다. 어제 국내에 우리 투자하는 종목들 보면 신고가들 타이거 미국테크답텐 13,390원 신고가 올렸어요. 필라데비아 반도체 나스닥도 12,980원 13,000원 직접 가져갔죠. 또 신고가예요. 타이거 나스닥 100 88,485원 이것도 신고가 타이거 S&P 500 이것도 14,450원 이 4종목이 다 신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5종목 내외 5종목 7종목 8종목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한 종목 2종목은 너무 적어요. 한 5종목 정도 내외 더군다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다 좋은 종목들이라서 사실 이 종목들 한두 종목만 하기는 너무 아깝죠. 또 적어도 대여섯 종목에 투자를 해야 삼성이나 또 차이나전기차가 좀 하락을 하고 조정을 받는 동안 이렇게 다른 종목들이 또 이렇게 신고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스닥을 보면 최고치가 16,057이었어요. 11월 달에 그거 대비 한 2.8% 정도 조금 더 올라가면 지금 S&P500은 최고치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졌어요. 또 필라디바 반도체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4,000대가 넘어갔으니까 최고치 올라갔다가 또 조금 떨어진 상태 나스닥만 조금 더 분발하면 되는 상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런 종목들이 나스닥 지수가 최고치가 아직 안됐는데도 신고가 나온 이유가 뭔가 하면 달러 환율이 있습니다. 지금 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196원 1,197원 1,200원 바로 앞입니다. 근래 1,200원까지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달러에 투자하는 효과까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지수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석 2조의 효과를 보고 있어요. 1석 2조 하나는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수익을 내고 있고 또 하나는 원화와 달러를 비교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도 금리 오래 계속 올리죠. 그러니 달러가 점점 강세가 되니까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원화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달러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달러가 강하니까 달러에 투자하는 효과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보면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1.63% 까지 올라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기술주들 올랐습니다. 이거 분명히 또 문제 될 겁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오늘 하락한 이유 특히 기술주들이 하락한 이유가 현재 1.65% 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작년 3월에 그때가 국내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도 하나 같고 특히 차이나전기차가 14,000원에서 만원까지 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그때 10년물 국채금리가 1.73% 최고였습니다. 지금 1.63에서 오늘은 1.65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또 올해 금리 인상 그렇게 하는데도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잡히지 않는다면 또 분명히 주가는 출렁이게 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미국이 전세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은 상태예요. 지난주에 하루 확진자가 50만명 기록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2배가 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 100만명은 전세계에서 지금 현재 첫번째 기록이에요. 코로나로 인한 그 이번 환자도 지난주보다 50% 증가해서 1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작년에 1년 전 겨울에 최단체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태예요. 유럽도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미국만큼은 안 하죠. 프랑스는 27만명 하루 확진자 영국 22만명 또 이탈리아 17만명 미국이 처음으로 100만명이나 넘었어요. 수십만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인플레이션도 있고 지금 국채금리가 또 갑자기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런데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부동산과 주식 어느게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깨끗할지 이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가 매수기회였어요. 지난 과거 때 보면 특히 주가가 출렁이고 떨어져서 공포에 십사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지나고 보면 그때가 매수기회였습니다. 주식은 항상 그렇게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우상향을 역사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 확인 마음대로 하세요. 하루에 몇 번씩 그러나 주가의 흐름에 마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 매일매일 주가 등락에 무덤덤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